부모 모두 외국인이고 학생도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 학생 지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입학 즉 전기 모집 외국인 대학 입시 모집 인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학기 신청 기간 즉 가을 학기 기간은 별도로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오늘은 1학기 봄 학기 모집 인원 안내이기, 여기서 제시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는 모집 연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말하는 수치의 2배가 매년 한국대학에 입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입학인 3월 입학을 위한 한국대학 입학의 외국인 학생 모집 인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서울대 외국인 채용으로 선발된 학생은 12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적은 수의 학생들을 나타냅니다. 반면 연세대학교는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전년도 2021년 연세대에서 300명 이상의 학생을 선발하는 예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오히려 많은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는 2017년부터 매년 100, 200명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2021년만 예외적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다른 대학들을 보면 고려대는 200대 중반의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무려 300명의 학생들을 뽑았고 성균관대학교는 200년대 후반에 서강대학교는 70에서 80명의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중앙대 약 200명, 이화여대 약 70, 80명, 한양대 약 200명,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도 50여 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들 대학 중 특히 경희대학교는 매 학기 400명 이상의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2021학년도에는 약 500명의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학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하면 매년 약 1000명의 학생들이 경희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같은 수의 학생들이 4년 동안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경희대 캠퍼스에는 3000명에서 4000명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교해보면 2022학년도 상반기에 연세대는 130명을 고려대는 230명을 선발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100명 이상의 학생을 입학시켰음을 나타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모집 인원을 더하면 약 500명의 사람들이 학부 과정에서 고려대에서 공부하고 있고, 게다가 교환학생, 대학원생, 단기연수생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대 신임 총장님 또한 글로벌 고려대를 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보어 외국인 학생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봄학기 기준 한국의 주요 대학들의 외국인 모집 인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